이성윤 서울고검장님 검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이재명 지사의 비의 사실을 털어놓으라면서 별건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압박한 의혹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이 불편했던 시절이었고요. 여러모로 유력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관심을 가질만한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2017년이면 빨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빨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었잖아요. 아닙니까? 강력부 담당이 제3차장 누굽니까? 아니 대답을 지금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까? 국민이 다 하는데 서울고검장님만 모르시는 겁니까? 한동훈 검사였잖아요. 아니 이런 표적 회유나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어라라고 제보가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한 검찰의 의견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겠냐고요. 우리 고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지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취시는 취지를 정확히 제가 모르고 다 알아듣는데 모르신다고 하면서 우리 제 감사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다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은 다 분석이 돼가지고 다 이해하고 있던데 검찰청 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이렇게 쉬운 사건은 아닌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남부지검장님. 합동수사전담부 이런 거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네. 협력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어렵다고 하시다니 지금 우리 중앙직원장님 있잖아요. 국민들은 유튜브에서 다 분석해줘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에 대한 경험을 전해icing 다 알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에 대한 경험을 전해라 하면서